네 감사합니다 연극배우 천영씨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송이산 가면 어디 먼저 가요? 문장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문장대가 노래합니다 그대 안에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멀리서 다가오는 그대의 모습 힘들고 지친 모습 힘들다는 그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를 보며 미소를 짓네 내 눈 속에 다가오는 그대의 모습 가슴 시린 그대의 모습 밀물처럼 밀려오는 아픈 마슴을 지금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대를 힘들게 했나요 내가 그대를 지치게 했나요 때론 그대가 미워질 때도 때론 그대를 떠나려 했지만 떠날 수 없는 건 미워할 수 없는 건 언제나 그 자리 언제나 그 미소 나의 행복 그대이기에 그대여 내 곁에 영원히 그대여 내 곁에 그대여 내 곁에 내가 그대를 내가 그대를 힘들게 했나요 내가 그대를 지치게 했나요 내가 그대를 지치게 했나요 때론 그대가 미워질 때도 때론 그대를 떠나려 했지만 떠날 수 없는 건 떠날 수 없는 건 미워할 수 없는 건 언제나 그 자리 언제나 그 미소 나의 행복 그대이기에 그대여 내 곁에 영원히 한글자막 by 한효정